네, 요즘 쌀 소비량이 계속 줄어들면서 재고가 쌓이고 가격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쌀 재고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쌓아둘 것도 없을 지경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농민들은 풍년이 와도 걱정이라고 합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의 한 미국 종합처리장입니다. 창고에 쌀을 담은 대형 포대가 가득합니다. 쌀 소비가 줄어 재고가 쌓여 있는 겁니다. 올해 수확한 쌀을 쌓아놓을 곳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올해 수확기 때도 수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로 예상됩니다. 수매를 해도 쌓아둘 곳이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지난해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56.4kg으로 통계를 시작한 1962년 이래 가장 적었습니다. 하루 쌀 소비량은 154.6g으로 즉석밥 하나보다 적습니다. 소비가 줄다 보니 재고는 늘었습니다. 농협 쌀 재고는 55만 1,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8.3% 늘었습니다. 재고가 늘자 쌀값은 80kg 한 포대에 지난해 20만 2,000원대에서 17만 9,000원대로 11.5%나 떨어졌습니다. 소비 감소와 재고 증가, 쌀값 하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농협은 아침밥 먹기 운동과 쌀 가공식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3차례에 걸쳐 15만 톤을 수매한 데 이어 추가 수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